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저녁에 비가 멎어서 안양천에 나왔어요. 오늘 서울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안양천이 범람했다고 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며칠전에 물수위가 여기 앞에 보이는 축구골대까지 다 넘쳤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것 같구요. 지금 물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나니까 지금 기분도 그렇고 마땅히 갈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빨리 비가 멎었으면 하는 바람에 잠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비가 멎게 되면 바다상황도 많이 좀 변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